부부의 문제가 있어 들어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아니 지금 그럴 시기에요 근데 지금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사주에 항상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내 건 아닌데 남편이 도화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저렇게 직접 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야 결혼한 지 좀 됐네요 그래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뭐가 궁금해서 이혼하려고 여자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다고? 네 여자가 있는데 말을 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지금 여자가 있냐고? 아니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뭘 몰라 뭘 확인하려고 혹시 선생님은 제 남편 사주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 적어놨으니까 알지 알고 있다는 건 뭐야 남편이 나한테 전 봤대? 남편이 나한테 전 봤대? 만나는 여자가 응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른데 동집을 갔는데 우리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나라고? 혹시 다른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 바람이 피는데 네 무당이래 네 무당이에요 네 무당이래? 네 근데 그 무당이 나야? 네 증거 있어? 그래서 그 확인 사사를 하러 들어왔어? 네 내 남편은 뭐 아냐고? 아니 지금 만난 지도 좀 됐고 지금 뭐 근대적인 것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미안해 제가 가는 선생님은 뭐야? 제가 가는 점집 선생님께서 응 뭐 지금 선생님이라고 확신지요? 네 금당 누구야?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이씨 그래서 지금 점 보러 온 게 내 남편이 바람 삐는 게 그 바람난 여자가 나냐고 네 네 그 앞전에 뭐야 뭐 땅 받은 거 없냐는 거는 네 남편이 나한테 돈 갖다 줬대? 네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야 이씨 땅 받았으면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겠냐 이씨 그 니누까래는 내가 난지 어떻게 알아? 나라고 니네가 확신 짓는 이유가 뭐야 그 무당 무당 누구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예요. 계정을 아이씨 근데 내가 없어 보이냐 네 남편을 만날 정도로? 근데 진짜 땅 안 받았어요 너 머리끼랭이 잡히고 쫓겨날래? 눈 똑바로 처 안 떼? 저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오물이 너 이거 어째 너 고소당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와 가는 선생님은 확신하다고 얘기를 했고 나라고? 그게 남자 무당이라고? 야 그 새끼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확인하고 올 거예요. 너 만약에 내가 아니 만약에 너 내가 야 내가 신령님한테 저 와갖고 혼자 독수공박하고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겄는데 내가 미쳤다고 네 남편 새끼를 가지고 내가 돈에 탐이 나가고 이씨 근데 여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해줄 수 있나요? 너 기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증명해. 내 전화번호가 네 남편한테 있어? 있어?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네 남편 전화번호 돼.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되라고 너 이거 날라가기 전에 돼?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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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렇게 지금 흥분하시고 큰소리 치는데 네가 좀 흥분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큰소리 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열받게 안 했어? 받으신 거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 끝내는 것도 이 여자구나 너였어? 저도 혼자서 계속 재내기고 재석이고 이러고 저도 앉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돼. 저는 증거돼. 저는 확실하게 증거돼. 이 갓 치고 증거돼.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갓 치고 증거돼. 저희 남편 안 만났어요? 네 남편 누군지도 몰라. 사주에 다 나와 있으시고 사주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도 나가야 해도 간에. 너는 내가 도라이로 하니? 그러면 증명을 해 주세요.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저는 그것도 못 믿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 아니 저희 남편을 안 만난다고 하시니까. 그 문항 새끼도 데리고 오고. 진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와 지금 전화해. 만약에. 만약에 아니면 나한테 이 씨 머리 끊겨서 간다 어디서 이 미친 형이. 근데 저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은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왜 남의 남편을 왜 만나는데요. 내가. 네. 내가. 네 그것도. 증거돼. 그것도. 증거대라고. 그것도 땅을. 땅을 지금 얼마나 걷는. 입 다물라 했어 너 인간의 한계 무당의 한계를 증명한. 여기서 보여주게 만들지 마 응 나는 네 남편 알지도 못해 내 말이 안 나와 진짜. 야. 네 눈깔에는 내가 유부남이나 처 만나면서. 이 신령님 모시고 가는 줄 아냐 네 눈깔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니라잖아 너는 네가 확실한다며 그러니까 네 남편 전화번호 되라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를 찾아와. 아니 네가 눌러봐. 찾아왔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눌러봐. 눌러보라고. 너 여기서 뒤지게 맞고 나가기 시작이 아니면 나 모욕자야 이거. 그러면. 지고 전화번호 대라고. 전화번호 대. 전화번호 못 대요. 아니 여기다 눌러. 전화번호 못 대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몰래 와서 지금 확인을 하겠어요. 아니 여기 있는지 없는지 보자. 니 남편이 나한테 어. 여기에 점을 보러 왔을 수도 있죠. 여기에 점을 보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연락하고 전화번호 자 점을 봤어 그럼 점을 보면 예약한 흔적이 있잖아. 그 되라고. 될 수 없어요 저희 남편이 알면은. 나는. 엄마야 내가 인간 같지 않은데 점이 끝나고 내가 물어보자 너는. 내가 확신하다고 너는 지금 들어선 거지 네 너 만약에 이 모욕죄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그 선생님을 믿어요 모욕죄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그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이 오늘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저 오늘 온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못 믿겠으면 니 서방 전화번호 그거는 못 돼요 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몰래 사낸지 않았죠 아니 여기 선적이라도 있는지 보자고. 선적이라도 있는지 보자고. 지웠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똑같은 무당이고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오늘 오늘 느낌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순간부터. 미안한데 내가 저지 저지른 게 없어갖고 느낌을 몰랐다 야 영빨이 떨어졌나 보다. 너 같은 개 미친년이 환상을 잡아서 한 무당 년을 잡아먹는데 미친년아 그럼 내가 뭐라고 우리 신령. 저는. 노라이 같은 게 온다고 입 닥쳐. 저는 저는 그 땅을 못 줘요 저는 그 땅을. 난 땅 받은 게 없어 땅 받은 게 있음 내가 여기서 월세 사리하고 살아가니. 제가 이게 월세인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 남편을 만나서 땅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저기 고객님 고객님. 이 분 하면 뭐 한두 명 만났겠어요. 누가. 무당님 무당님께서요 내가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너무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내가 지금 사지가 밟아 떨어지는데 적당권 모욕해 너 여기서 한마디만 말하면 시 뒤진다 야. 야. 노라이 같은 년이. 너는. 내가 그렇게 병신같이 살아온 것처럼 보여. 내가 남자 새끼들한테 돈이나 빌빌 바람이나 그런 미친년으로 보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 것과는 틀린 거야 너 이 모욕죄 어떻게 감당할라 그래. 제가 감당할게요. 모욕죄 어떻게 감당할. 감당할 거야 할 거예요. 내 일일이 신고할 거니까. 전화번호 못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니 누르라고. 확인을 이 미친년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안 억울하니. 시키라고. 어차피 땅 크게 받았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가고 내가 남편한테 확인 살짝 못하는데. 저기요 나는 네 남편을 모르고요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년아 땅 받은 것도 없고요 어 저는요 네 남편이 탐나지도 않고 어 나는 남자 새끼한테 빌어먹으면서 살지 않아. 근데 지금 만난 지 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줬겠죠 만난 지 뭐 얼마나 됐는데 땅을 줬겠어요.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뒤진다고. 지금 저랑 사내만의 이루는. 한마디만 마음의. 내가 분명히. 일일이 신고해 미친년. 이런 뭐 아이가 때문에. 시기라고.